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부식 77회차 K리그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은 4-4 E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용병 아라불리하고 원기종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을 준비해서 다양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윤주태하고 설현진의 활약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은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달레이하고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공격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리영직의 활약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경기 도중에 최종 수비진영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불안요소가 존재합니다. 벌어져 있는 경남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향해서 안양의 에이스 용병 달레이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양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해 있던 주력 윙포워드 야구가 부상을 털어내고 정상적으로 팀 전력에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후반 90분 동안 지속적으로 경남의 수비 조직을 수 없이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안양의 공격력은 야구의 부상 복귀로 인해 평소보다 더 강력해진 상태라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안양 승을 추천드립니다. 전남드레곤즈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UA하고 플라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몬타노하고 이석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 삼성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수원의 정신적 지주기면, 장신 공격수 뮬리치, 흑형 퉁가라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김주찬하고 손성룡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리그 2부 팀들은 이번 시즌 총 13개 팀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별로 꼭 한 팀씩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홈팀 전남이 이전 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의 경우 주말 리그 경기에서 성남하고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라운드 전남 광양 원정 경기를 강행해야 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체력적으로 방전된 원정팀 수원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전체적인 팀 체질 개선에 돌입한 수원이긴 하지만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며칠 쉬지도 못하고 경기에 투입되다 보면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체력적은 우위를 바탕으로 전남드래곤즈 승을 추천드립니다. 성남은 4-4 이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용병 코레아하고 신태용 감독의 아들 신재원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우즈뱅 용병 알라바에프하고 한석종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하산은 4-4 이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안데르손하고 준잉요 용병 듀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이악민하고 이은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 성남은 여름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용병 코레아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윙포워드 신재원에게 컷백 형태로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남의 공격 퍼포먼스를 원정팀 충남 하산의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교체 자원 역시도 우즈뱅 용병 알리바 에프를 보유하고 있는 성남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입니다. 성남 승을 추천드립니다. 수원FC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안데르손, 정승원, 윤빛가람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지동원하고 이승우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FC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가브리엘, 최경록, 정호연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허율하고 엄지성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은 이전 경기에서 서울에게 패배했고 광주는 하위권 대전에게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로 이번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양팀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미드필더 숫자 싸움입니다. 원정팀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진영의 정호연, 최경록 2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홈팀 수원FC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중앙 지역에 총 3명의 미드필더 윤빛가람, 정승원, 이재원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수원FC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체적인 볼점 유유를 장악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FC 승을 추천드립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현욱, 이영준,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백업자원인 김대원하고 선민우의 활약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레안드로, 주세종, 김승대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업자원인 흑형 음라파의 활약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은 이전 경기에서 주전 윙포워드 레안드로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레 레안드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시즌 아웃 계약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주전 공격수의 전력 이탈로 인해 원정팀 대전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없는 상황. 반면에 홈팀 김천은 김대원, 서민우, 유강현 등 상병, 일병, 이등병 이러한 공격 자원들을 모두 총출동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방에서 무게가 믿는 득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홈팀 김천 선수들이 양질의 득점 찬스를 더 많이 생산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천 상무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77회차 국내 축구 K리그 5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